대화 1 실례합니다. 축가장에 가려고 하는데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? 축구장이요? 혹시 파티맛 병원은 아세요? 네, 알아요. 저기 길 건너에 있는 병원이지요? 맞아요. 파티맛 병원을 지나서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. 사거리에서 우회전이요? 네, 거기에서 100미터쯤 더 가면 왼쪽에 축구장이 보일 거예요.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실례합니다. 축가장에 가려고 하는데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? 축구장이요? 혹시 파티맛 병원은 아세요? 네, 알아요. 저기 길 건너에 있는 병원이지요? 맞아요. 파티맛 병원을 지나서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. 사거리에서 우회전이요? 네, 거기에서 100미터쯤 더 가면 왼쪽에 축구장이 보일 거예요.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대화 2 수진 씨, 저 치연이에요. 수진 씨가 소개해 준 아리랑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모르겠어요. 어떻게 가야 해요? 지금 어디예요? 세종은행 앞 버스 정류장이에요. 그래요? 횡단보도가 보이지요?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 경찰서가 있거든요.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세요. 조금만 걸어가면 식당이 보일 거예요. 경찰서에서 왼쪽으로 가면 보여요? 네, 맞아요. 가다가 모르면 다시 전화하세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수진 씨, 저 치연이에요. 수진 씨가 소개해 준 아리랑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모르겠어요. 어떻게 가야 해요? 지금 어디예요? 세종은행 앞 버스 정류장이에요. 그래요? 횡단보도가 보이지요?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 경찰서가 있거든요.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세요. 조금만 걸어가면 식당이 보일 거예요. 경찰서에서 왼쪽으로 가면 보여요? 네, 맞아요. 가다가 모르면 다시 전화하세요. 대화 1 다시 연습하십시오. 대화 2 다시 연습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대화 2 다시 연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